아랫댕댕 여기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뭐 행사하나봐 아 네네 팔로우 팔로우만 하면 워밍팩 쿨링팩 워밍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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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너곳에서 Face 네네 이렇게 놀꺼에요? 아 이렇게 안 놀꺼에요? 안녕하세요 두리야! 어 맞아 맞아 맞아. 두리야! 안녕! 5, 3시 이게 토끼 이벤트 선을 받는 거야. 10,000원 산복 입구 전시장 방문하면 뭐준래? 그니까 그 산복 입구 왔잖아. 그니까 그 산복 입구 왔잖아. 그 산복 입구 왔잖아. 주물러서 바로 주는 거래. 전자레인지 안 하는 거래. 아 주물러서? 응 주물러서 바로 주는 거래. 초창기 초대 Inform관계 아ancy아 보시면 여기 뒤에 다리 구멍까지 있어서 conditions 바라바라 바다 이게 저희 거면 저희 거면 안 돼 이거 한국인 같았어요 네, 누구예요? 아, 강아지 잔식이에요? 아, 강아지 잔식이에요? 아, 강아지 잔식이에요 형 잘했어 아, 여기 뭐 게임하나 봐 뭐야? 들어가 roots 야, 마 global 이건 뭐야 mulher 너무 좋은 흐음 아유 아유 다 방금 봤어? 아 좋아 아유 좋아 아유 나도 나도 어 여보 여보도 해 당신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호대기 치는 거야 그냥? 호대기 치는 게임이 아닌데 이거 넣는 거야 여보 꼬리를 한다는 뜻이야 넣는다는 거 어? 넣네 내가 이거 동점이네 동점 나 하나 여보 하나 동점 이거 동점 서울! 서울 무료 쿠폰이래 어? 서울 무료 쿠폰 이번에 서울 무료 쿠폰이래 이게 패티어 야 이건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야? 아까 그 이미지 전에 얘기한 거야 어 여기 앞에 있는 거야 서울 여기 맞출 수 있는 거야? 서울 무료 쿠폰이 어 아니야 미안해 너는 오늘 이거 못 찾는가 전자가 날 준비해 자 어딨어 골라 여기요 짠 야 먹든가 말든가 안 먹으면 말아 서루 앉아시죠? 서루 기다려 서루 앉아 서루 아빠봐봐 아빠봐봐 어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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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봐봐 와 무대같아 자 됐죠? 서루 재밌었죠? 아빠봐 서루 힘낼대 서루 하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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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가 뭐 하더니 머리 눌렸죠? 머리 눌렸죠? 머리 눌렸죠 하루 바나나 하하 라에서도 많이 맞이하고 괜찮다 코카콜라 반쑬라 타카라 이따가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저한테 구정할 수 있는 거예요? 네, 핸드폰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이거 하루 천국인데? 얼마나 하루... 벌써부터 몸 떨어 여보, 벌써부터 몸 떨어 이거 천이 아니라서 좋은데? 깨물어 뜯어버릴 것 같아 이름표 이름표다 이름표 이름표 짱짱하다 이름표 진짜 짱하다 오, 재질이 되게 좋아 재질이 되게 좋아 뭐야, 뭐? 이 시각 너무 좋아 아니다 아니다 가고 있는데? 어? 오빠 배에 나와도 되겠어? 응 오빠, 오빠, 오빠 뭐야 오이来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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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제가 열심히 먹는데? 방금 맛있었어? 어이고 다 먹었습니다. 바닥에 놔둘게. 이건 참 좋아한다. 바닥에 놔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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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에 놔둘볼게. 바닥에 놔둘게. происходит. 바닥에 놔둘게. 지진이랑 짝짝 놀랍게 아, 이게 다 먹었는데, 그냥 먹었잖아요. 아, 진짜 맛있어. 하하하. 이야. 이야. 이거 보다 아빠도 맞춰봐. 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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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처음으로. 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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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우야! 너무 이쁘잖아! 어떻게 꾸야! 어떻게 꾸냐고! 한우야! 너무 이쁘잖아! 어떻게 꾸냐고! 드디어 인제 한밤에 한우야! 결국 한우야! 한우야! 이게 Allahu ! 네! 네, 다 실물이에요. 저희 봉때문에 하신 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바로 앉아. 바로 앉아. 바로 앉아. 바로 앉아. 앉아. 바로 앉아. 바로 앉아. 바로 앉아. 나 배구 입고 안 돌아가는 거 같은데. 이게 너무 어려운데. 여기에서 얼쥐. 여기, 여기. 농담, 농담. 다가, 다리만 가지고. 아니, 집 오셨어요. 고고 붕어빵 붕어빵 먹고 싶어? 붕어빵 붕어빵 먹고 싶어? 붕어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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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어 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